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단얼면 덕수리에 나와있구요. 오늘 좀 오랜만에 2억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귀한 매물입니다. 근생으로 허가난 그런 세커넛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구요. 뭐 실거주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. 하지만 주택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동네가 한적하고 시골택합니다. 예 그리고 뭐 주변 단지들도 지금 한창 또 공사중에 있고 들어오는 단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생각보다 주변이 굉장히 좋고 해도 굉장히 잘 들구요. 조망도 뭐 시원시원하고 장점이 좀 많은 그런 매물 같습니다.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2억대 1억대는 말도 매물이 없구요. 지금 뭐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는 상황이고 2억대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들 좀 귀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3억이 넘는 매물은 사실 좀 거래가 잘 안되긴 합니다.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는 늘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거두절미하고 바로 매물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정년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 시멘트 포장된 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입니다. 그래서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대 수가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고 딱 봤을 땐 실거주주택 한두 세대 외에는 다 이렇게 약간 농막식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돼있고 다 좀 세컨하우스로 쓰고 계시는 것 같구요. 어 그리고 저 건너편에 지금 해 때문에 역광이라서 잘 안보이는데 지금 한창 임야를 이렇게 좀 절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장비들이 와서 좀 공사를 좀 하고 있고 저기도 아마 단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. 공사가 좀 진행 중이라 약간은 좀 소문이 있네요. 근데 뭐 오래 가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와보니까 이 단지 위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도로 포장이 돼있습니다. 그래서 좌측하고 저 위쪽에 보면 여기도 좀 확장 공사를 할 것 같아요. 위쪽으로 더 좀 세대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분양필지지 아니 분양필지가 아니라 분양을 할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. 도로 자체는 단지 내 도로는 현재 교행이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아래 바로 아래가 이제 마을 도로인데 마을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래서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제가 6번 국도에서 쭉 오는데도 어 도로 상태는 굉장히 양호했어요. 그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진입로나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다. 아 뭐 아주는 아니지만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오고 가고 할 때 전혀 큰 불편함 없이 오케 올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구요. 지금 우측에 이렇게 녹색 철제 펜스로 돼있는 바로 요 주택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일단은 좀 아래쪽부터 이렇게 보면 요 앞집에 이제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조금 음 애들이 좀 지금은 조용하네요. 한잔 짓더니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차량 주차장 아 굉장히 크게 좀 빼놓으셨습니다. 그래도 대지 면적이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. 어 작은 편이 아니라서 주차장 넓게 빼셨고 주차장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정화점 메리트해 있구요. 양쪽으로 철제 문 열면 어 하나 둘 넉넉히 두대에서 뭐 세대까지도 충분히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요렇게 마당하고 주차장 텃밭을 이단토목으로 요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. 음 잘 돼 있는 것 같구요. 집도 뭐 어 화이트 앤 블랙으로 모던하게 이렇게 어 좀 디자인이 돼 있죠. 그냥 깔끔합니다.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예 그런 외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쪽문으로 해가지고 현관문 요쪽 요렇게 돼 있구요. 마당 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 뭐 잔디 요렇게 메인 마당 앞쪽에 깔라져 있고 각종 뭐 음 나무들 꽃 뭐 이렇게 뭐 식재돼 있겠죠. 지금 한 한두 달만 있으면 바로바로 좀 예쁘게 새파랗게 올라올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추워가지고 자 여기도 텃밭 조성에 놓으셨고 요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경사면 내려가면 네 이쪽이 이제 다 텃밭이라고 보시면 되요. 준비는 어 벌써 다 해놓으셨네요. 제 처음에 다 깔아가지고 여긴 또 두릇나무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고 어 주택의 자측 부분 보면 이렇게 임야입니다. 나지막한 임야가 옆에 좀 붙어있고 옆에도 누가 좀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부지는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 넓습니다. 아 요것도 안 관리하시기도 요정도 면접도 쉽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주택의 주변은 요렇게 다 공구리가 쳐져 있죠. 예 공구리가 싹 쳐져 있습니다. 그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뭐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.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수도과 이렇게 돼 있고 요쪽에 이제 관정 지하수 관정 개별 지하수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. 요렇게 뒷편에 뭐 별거 없죠? 예 저기 보일러실이 예 이렇게 기름통 보이고요. 별거 없습니다. 어 대지 면적이 상당합니다. 예 상당해요. 여기다가 요쪽 코너에다 정자라든가 아니면 찜질방 같은 거 하나 놓기에는 뭐 왔답니다. 왔다. 좋죠? 2억대 근생입니다. 요정도면 크게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. 제가 이거 밟아도 되나? 예 없어 보입니다. 자 주택의 외관 한번 볼까요? 주택의 외관은 지금 2층은 다락이고요. 1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1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 두 개의 욕실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욕실 하나인지 죽인지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. 욕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박공영 지붕에 어 징크 징크로 마감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외장은 아마 저기 메탈사이딩 같아요. 세라믹사이딩 같지는 않고 메탈사이딩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모던하게 이렇게 디자인 돼 있는 시공이 돼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다른 주변 주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살짝 튑니다. 사실은 왜냐면 전체가 화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눈에 띄는 그리고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 별로 없네요. 화이트 색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아담하죠 세컨하우스로는 진짜 부족함 없는 그리고 여기다가 찜질방 하나 이동식 찜질방 딱 좋겠네요 아니면 저 같으면 여기 공구리 쳐져있는 이 부분에 마감을 현무암이나 타일이나 이런걸 좀 마감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만약 제가 사면 면적이 상당해서 비용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자 외관 이렇게 한번 보셨고 내부 한번 볼게요 들어가시면 뭐 전실이 있고 우측에 신발장 뭐 이거 좀 무난하게 되어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도 되어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좌측이 방 아담한 방 현재는 뭐 그냥 창고로 좀 쓰고 있구요 무난한 디자인의 방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욕실 자 욕실도 어 뭐 샤워가 다 가능하게끔 구조는 되어있고 그냥 아담합니다 욕실도 사실 좀 아담하고 어 아 단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세탁실이 별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세탁기가 이렇게 밖에 나와있죠 그래서 호수를 요렇게 욕실 안쪽으로 빼놨어요 그죠 요렇게 수도 연결하고 배수구도 그렇고 요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는 있겠죠 제대로 이렇게 딱 뭐가 딱 안 돼있기 때문에 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 바꾸면 주방 이쪽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쪽에 수도 뒤로 빼가지고 이쪽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예 주방도 뭐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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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난하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기 또 방암은 하나 이렇게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거실과 주방이 뭐 그냥 오픈형이다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주방 아니 거실에서도 좀 지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해는 정말 잘 됩니다 지금 오전 10시가 조금 너무 시각인데 해는 정말 잘 됩니다 예 남동향이에요 남동향 해는 예 잘 됩니다 그리고 어 요쪽에 방 요 방이 이제 큰 방 되겠고요 아 여기 욕실이 하나 더 있네요 역시 자 요걸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자 욕실에 예 안방 욕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요렇게 욕실 두 개니까 뭐 부족함 없이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요렇게 1층은 방 두 개 욕실이 두 개죠 그 다음에 주방 거실 어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요 세탁기 위치죠 요러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뭐 큰 불편함은 있겠습니까 예 전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뭐 전 거시가 그냥 벽 뚫죠 뭐 벽 뚫어가지고 저쪽 뒷부분을 빼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2층이 있는데 다락인데 지금 올라가는 계단 폭이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예 요거 아이들 빼고는 성인들은 오르락내락하기 좀 불편할 것으로 보이고 다락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창고로 좀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이들 놀이 어떤 놀이방으로 꾸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영화 감상할 수 있게끔 이쪽에 빔 싸가지고 요렇게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다락은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얼면 덕수리에 소재하는 2억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난 그런 좀 아담한 세컨하우스 소개시켜드렸구요 어 컨디션과 가격 괜찮지 않나요 예 저는 뭐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일단 유관상 혐오시설 보이지 않구요 어 약간 좀 시골 풍경 정말 시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 시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-25분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얼면 치고는 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단얼면 소재지 까지는 좀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한 1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요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추천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손보고 할 건 없어요 마당 같은 건 본인 스타일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관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씨가 진짜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구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